남구 주월등에 위치한 전복요리 전문점 거의 80% 정도는 완도선 쓰고 있습니다 생전복, 활전복을 갖다가 불판에 구우니까 이게 타버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차돌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돌 기름과 같이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활전복 같은 전복이 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아무리 뜨거운 전복이 좀 올라갔어도 거의 한 1분가량 계속 살아있어요 그런 활전복을 드시면 몸에도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깻잎과 쌈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펼쳐놓고 나머지 구워진 전복과 차돌과 기호에 따라서 마늘과 고추를 같이 된장에서 해서 먹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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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메뉴를 개발해서 젊은 아이들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앞으로 롱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